네, 최고령 걸그룹 활동하고 화제를 보고 있는 분, 가수 인순희 씨, 저희 오픈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 대목 정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하이포이 너만 원해, 하이포이 내게 자네. 제가 진짜 올해 첫 소름입니다. 뉴진스의 하이포이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인 4세 골든걸스 프로필이라고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허베사님이 나이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게 새로운 신인이 아니고요. 정말 가요계의 신인, 신인 걸그룹인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 되고, 나이 학계는 239세 최고령 걸그룹입니다. 빠른 데뷔를 한 분이 인순희 씨인데, 1978년 데뷔를 했고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막내인 이은미 씨가 1992년에 데뷔를 했어요. 사실 모두 가창력도 대단하고, 저 히트곡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곡들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애인이 있어요, 낫날 사랑해. 진짜 우리 노래방에서 다 한 번쯤은 불러본 노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새롭게 걸그룹에 도전하면서 가창력은 당연히 갖춰져 있는 것인데, 춤과 표정 연기까지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잘해서, 사실 뉴딘스보다 더 잘한다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잘해서 반응이 좋고요. 아까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정한 디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도전인데, 인순희 씨는 이번 도전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디빌더에 도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가기 며칠 전에는 저번에 태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태닝을 했는데, 남들이 열 번 할 거를 저는 다섯 번 하고 끝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 체형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오리궁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세 시간씩 할 때 저는 한 시간 반씩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추려고 생각했으나, 어느 한 곳에는 그것이 장점이라는 얘기죠. 단점이 장점이 된다, 참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새해 시작하면서 저도 참 무기력하게 시작을 했는데, 인순희 씨를 보면서, 진짜 나도 이렇게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뭔가 개발해 볼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오래가는 롱런하는 디바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 멋지게 자신의 커리어를 숙성시킨다는 것. 참 멋지다는 생각. 인순희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동한 순식도 jokes sagen은 아니다. 사실은 오늘의 커리어 숙성을 유리로운 지지 comeback